오늘은 장박 기념 팬들이를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드의 통합을 사용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무모하게도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맨날 밀키트만 먹었는데 장박하기도 하니까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도전! 도전! 만들 음식은 가리비구이와 부추, 새우전입니다. 맞아 맞아. 오, 움직이는데? 오!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되는구나. 이 부춤가루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 부춤가루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 된데? 됐어. 이거 부추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부추가? 뭔가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접시 미리 세팅해놓죠. 바로 먹어야 돼. 뭐야. 오, 호호호호호호호호 삼양. 뭐야, 새우 있네. 이게 새우가 크니까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부침개를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 어 누가? 경상도 경상도는 초장이야 뭐지? 뭐지는 굉장히 좀 사과의 말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난 어리둥절하다는 거지 자 먹자 성공했다 아니 별거 없네 안까지 잘 익었어 나 안에는 좀 안 익었을까봐 걱정했었거든 음 이렇게 먹어야지 간 닦졌네 성공한 거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요리에 성공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캠핑을 열 번 넘게 오면서 요리를 성공한 적이 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요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리에서 좀 더 나아가는 수준의 요리를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 어 진짜 과연 된 거 맞나? 근데 약간 뻑뻑뻑뻑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비니 봉지 열어가지고 놀래서 다 이걸 닫았나보다 진짜 맛있다 오늘 다 성공한 거 아니야? 지금 예감이 좋은데? 나 어쩌면 백종원일지도? 백종원일지도? 안 받아 쓴네? . . . . . . . . . 고춧가루 맛있어 익었어요? 응 잘 익었어 근데 아까 맵다 맛은 있어 너무 예쁜데? 대박이지? 너무 예쁘다 너무 좋은데? 진짜 가리비 라면 가리비 라면 가리비 라면 마무리는 라면이야 응 입 같은 어이? 어? 소리? 짠 맛이 없으니까 가리비 라면 가리비 라면 더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맛있다 여기에다가 밥 말아 먹으려면 아 먹어 보자고 먼저 드시게 퍼주시게 내 건데? 자 이 거 먼저 먹는 거 봐 당연하지 응 음 술 끈다 응 형 이제 술술 술 좀 줄여야 돼 너무 많이 먹어 오케이 술 끊는 건 안 되고 주량 총량제 선한다 좀 침? 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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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